가든스 바이더베이는 정원 속 도시라는 싱가포르 컨셉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지역으로 12개의 거대한 인공 슈퍼트리와 폭포를 중심으로 숲이 우거져 있는 클라우드 포레스트돔 그리고 예쁜 꽃들이 만발해 있는 플라워돔 등으로 구성된 대형 가든입니다. 이곳은 최근 싱가포르에서 가장 핫하게 떠오르는 관광지로 넓은 공원 안에 다양한 테마 공간들이 모여 있는데 나무들 사이로 연결된 스카이웨이에서는 공원을 내려다볼 수 있으며 베이 이스트 가든에서는 강을 바라보며 편안한 휴식을 취하거나 운동을 할 수 있는 산책로가 있습니다. 가든스 바이더베이에서의 하이라이트는 매일 저녁 슈퍼트리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가든 랩소드 쇼인데 아름다운 불빛들이 음악에 맞춰 연주되면서 가든 전체를 아름다운 빛으로 채워 로맨틱한 밤을 선사합니다. 아름다운 빛으로 채워 로맨틱한 밤을 선사합니다. 아름다운 빛으로 채워 로맨틱한 밤을 선사합니다.